안녕하세요 바다TV 운영자 고부입니다. 오늘은 우리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간식 중에 치즈가 있죠? 그 치즈를 그냥 이걸 까서 주면은 다시 가위질을 하고 또 그 다음에 손에 묻고 불편한 점이 많은데요. 이런 단점을 보완해주는 우유 치즈 커터기입니다. 보시면 밑에는 치즈를 여러 장 보관할 수 있는 치즈통이 이렇게 있고요. 그 다음에 뚜껑을 열면 바로 이렇게 하트 모양의 문양이 있는데요. 여기에 치즈를 이렇게 끼시고요. 그 다음에 오픈 부분까지 꽉 눌러줍니다. 이렇게 눌러주고서 다시 딱 열어주시면 이렇게 모양이 나죠? 이거를 뜯은 다음에 하나씩 잘라서 주면 아기가 먹기 적당한 사이즈로 돼서 우리 아이에게 매일매일 건강을 챙겨줄 수 있습니다. 매일매일 자르는 우리 치즈를 이런 치즈통을 사용하면 어떨까요?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